1, 2, 5 사이에 중간에 서가지고 사원님도 의아하게 볼 정도로 누군가에게 다가가고 설레고 그런 것은 칠옥순님 입장에서는 경험을 못했을 거란 말이죠 칠옥순님은 아름다운 분이잖아요 눈에 띄는 미모를 가지신 분이란 말이에요 하시는 일도 파이낸셜 쪽으로 하고 있으니까 칠옥순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많은 남자들이 칠옥순님 앞에서 긴장을 했을 거란 말이지 여유로워 보이지 않고 아니면 파이낸셜 쪽이다 보니까 칠옥순님한테 까칠하게 굴지 말라 아무래도 좀 깐깐하게 따져야 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칠옥순님에게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한테 마음을 얻기 위해서 다가가기에는 부족한 사람들 여유롭지 않은 사람 칠옥순님 입장에서는 여유로운 사람이 굉장히 부족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주변에 여유로운 사람이라고 느끼는 사람도 칠옥순님 앞에 가면 그 여유가 사라지는 거야 긴장을 하게 되고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칠옥순님이 보는 그 이성의 그룹은 여유롭지 않은 사람 아니면 나에게 지기 싫어하는 자존심을 부리는 사람 그러면 그 그룹들 안에서 어차피 매력을 못 느끼지 그렇지 않아도 그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막 크게 움직이는 사람이 아닌데도 지금 이렇게 이런 그룹의 사람들이 주변에 대고 분이면 연애 뭐 별불 일 있겠어?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결혼을 하라고 하고 남들은 연애를 하라고 하니까 뭐 그래? 그럼 만나볼까? 칠옥순님의 미모를 가진 사람이 이 마인드로 나가니 그 앞에 딱 마주한 남자는 아 뭐야 이쁘다고 지금 유세불이네 거기에서 칠옥순님은 어떤 피로성을 못 느껴가지고 차분함이 있는 거고 아직 우리가 친한 사이가 아니니까 조용히 있는 건데 아 이 사람이 지금 나를 무시해가지고 지금 저렇게 차갑게 돼야 하나? 라고 느끼는 거지 그러면 거기에서 주눅이 들어버리거나 공격적으로 표현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많았을 거라고 칠옥순님은 그런 소개팅이나 만남을 통해서 더더욱 실망하는 경험을 했을 거고 그러니까 칠옥순님이 생각하는 그런 남자 그룹은 처음에는 잘 불려가는 그룹도 있겠지 무시하는 이런 그룹은 어차피 뭐 애초에 인간성이 안 좋다 이러면서 배제할 수 있지만 뭐 주눅들어도 어쩔 수 없지 뭐 여유가 없어도 어쩔 수 없지 그래도 이렇게 잘하니까 만나보자 이성적으로 막 매력이 막 꽂히진 않아도 그래 잘 만나보자 그래 만나보는데 막 끌리진 않아 또 칠옥순님은 거기다가 플러스로 뭘 경험했을까 내가 너무 좋아가지고 처음에 막 간슬게 다 뺏을 것 같은 사람이 칠옥순님의 계속 차가운 모습을 보이니 이 사람이 어느 순간 폭발하는 거야 아니 넌 네가 뭐가 이렇게 잘났다고 그렇게 도도하게 구냐 그런 경험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지 그 남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칠옥순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데 칠옥순님은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야속한 거지 그러니까 남녀를 바꿔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꼭 남자와 여자의 어떤 특성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남자 입장에서는 칠옥순님이 야속해가지고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냐 내 노력이 보이지 않냐 그렇게 또 절절하게 말을 하면 칠옥순님은 아 뭐야 지금 그동안의 그런 모습이 어떤 노력의 결과였어? 너 원래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역시 너도 똑같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과 그냥 손절 그런 일을 또 겪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1년은 봐야죠 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7기에서도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번에 이론님에게 겪는 이런의 사랑 아래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그냥 아 역시나 여기 나와도 똑같네 이러고 그냥 끝났단 말이지 근데 여기에서 지금 그동안의 경험해보지 못한 그룹이 생겼어 최소한 내 앞에서 여유를 부려 그리고 자기 의견을 주장해 그러니까 이기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중심을 지키면서 여유를 지키는 사람을 칠옥순님 입장에서는 흔하게 보지 못한 거야 자기 주장 있던 사람도 칠옥순님 앞에서 그게 무너지기도 하고 아마 그랬을 거라고 칠옥순님이 과거에 만났던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칠옥순님 입장에서는 1호님이 너무 특별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그랬잖아요 미녀의 마음을 얻으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평범한 남자 그룹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1호님은 지금 칠옥순님이 그동안에 생각했던 그룹에서 완전히 벗어난 거야 그 그룹 안에서 그래도 그냥 괜찮은 조건을 가진 사람이랑 만나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동안의 사람을 만났다가 이 그룹의 사람이 전부가 아니구나 라고 느끼면서 1호님에게 팍 빠져들어가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칠옥순님이 1호님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일탈 한번 해보지 뭐 이런 표현을 해요 일탈이라는 말을 써 그게 농담처럼 이제 칠옥순님이 얘기하는 거지만 그래서 일탈이야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던 그룹의 사람이니까 새로운 도전이 되는 거죠 제가 항상 회사에서는 자기 브랜드에 맞는 이미지 메이킹을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칠옥순님은 그걸 정확히 잘했을 거라고 봐요 일 잘하고 어떤 쓸데없는 감정적인 거에 신경 쓰지 않고 똑부러지는 사람 칠옥순님이 예를 들어서 공격적인 말을 해도 사람들은 아 저 사람이 나한테 감정이 상했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아 아 이 사람은 지금 저 부분을 빨리 처리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지 공격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아 물론 이런 별명이 있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어른마녀 그렇게 별명이 붙었다면 그게 진짜로 어떤 마녀 나쁜 감정을 가진 그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이 맞다고 하면은 그거는 100% 맞는 거야 그거를 뒤집을 수 없어 왜냐하면 그거는 딱 정확히 정리돼서 나온 거니까 내가 어떤 감정의 하소연을 해도 이 사람은 바뀌지 않아 하지만 이 사람이 말하는 거는 강력한 진실일 가능성이 높은 거야 예를 들어서 그렇게 딱 이미지 메이킹을 하면 사람들이 칠옥순님에 대해서 좀 무서운 감정이 들 수는 있어도 신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칠옥순님은 굉장히 그런 일적인 부분에서는 사람들한테 신뢰를 주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감정적인 부분에 휘둘리지 않거든 근데 그게 한편으로는 감정을 배제하고 어떤 일처리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차가워 보일 수가 있는 거지 말의 의면에 다른 의도가 없고 감정으로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보통은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러면서 하기도 하잖아요 또 자기한테 하소연하면 또 사람이 누그러기지도 하고 근데 칠옥순님은 그런 거 없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브랜딩을 잘했을 거야 그거는 칠옥순님이 사회생활을 잘하는 거지 근데 이성을 대하는 감정 그리고 자기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는 조금 뭐 훈련이나 들여다보는 것을 안 했겠죠 안 했다기보다는 할 필요를 못 느꼈을 거야 칠옥순님 입장에서는 아니 뭐 그런 거를 생각해야 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또 힘들면 남자친구든 친한 사람한테든 회사 생활이 힘들면 뭐 하소연도 할 수 있고 아 오늘 뭐 했다고 얘기하고 싶고 아니면 나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 했었다고 얘기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실은 나는 안 그래 나는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아 근데 그렇잖아 보통 사람들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칠옥순님도 그걸 별로 원하지 않아 그런 걸 왜 남한테 얘기해? 그건 뭐 회사에서 이런 일을 굳이 얘기를 해야 돼? 그게 보통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연애와는 좀 맞지 않죠 그러니까 칠옥순님은 그냥 말 그대로 머리로 그래 이런 조건 괜찮은 사람 만나서 연애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그냥 그게 뭐 그런 거지 뭐 근데 만나 보니까 남자들이 별로야 칠옥순님은 지금 딱 봐도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일적인 측면에서 예측이 가능할 것 같잖아 근데 연애에 대해서는 연애는 예측 가능한 게 아니야 옥순님은 한 번도 다가가 본 적이 없고 그리고 일호님 같은 사람도 처음 봤어 그러니까 일호님이 저렇게 곱슬머리하고 저렇게 큰 체형을 가져서 처음 본 게 아니야 저런 것 때문에 일호님이 특별한 게 아니고 일호님은 다 되지 않고 여유롭고 그런 부분 그리고 자기의 어떤 주관을 유지해 칠옥순님의 그 부분을 이기적이라고 뒤에서 살짝 농담처럼 말을 하지만 그 부분에서도 끌릴 거야 자기 주관이 있고 그래도 맞추려고는 하는데 그 주관을 지키려고 하는 거 근데 그런 사람은 없었거든 무조건적으로 맞추려는 사람? 혹은 자존심 부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사람? 그리고 여유 없고 조급화해가지고 나한테 빨리 사귀자고 닥달하는 사람? 아니면 여우의 신포도처럼 쟤는 입기 보니까 날 좋아할 리 없어 미리 나를 차는 사람? 0,900 1차 입막 해버리는 사람? 그런 그룹들 와중에 일호 같은 사람을 만나니 야 이런 사람이 있네? 그러면서 끌려가는 거죠 일호님의 어떤 조건 이런 거 다 상관없어 칠옥순님은 칠옥순님은 일호님이 거지면 안 되겠죠 거지면 안 되겠지만 지금 가진 조건보다 훨씬 부족한 조건이었어도 일호님에게 끌렸을 거야 직장이 없고 아무것도 못 벌고 예를 들어서 먹여살려야 돼 그 정도면 좀 고민이 됐겠지만 물론 외적인 것도 아예 포함이 안 되는 건 아니겠지만 칠옥순님이 일호님을 특별하게 보이는 포인트는 단지 외적인 것만은 아니야 칠옥순님이 지금까지 사귈 수 있는 사람 중에 일호님 같은 외적인 부분 없어 키 크고 몸 좋은 사람이 칠옥순님에게 한 번도 고백하지 않았겠어? 과거에 칠옥순님을 생각해봐요 거의 20년간을 사람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칠옥순님 정도의 외모를 가진 사람이 일호님 정도의 외모를 가진 사람과 만날 기회가 없지 않았을 거라고 근데 지금 이렇게까지 누군가를 특별하게 여기는 건 처음이라고 그러니까 외적으로 끌리지 않았다는 건 아닌데 외적으로 이 정도의 사람에게 이 정도로 특별하게 여긴 적은 없다는 거야 하지만 이건 결국 알보치의 뚜껑을 열고 계시네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지금 옆으로 다가가지 못하는 것도 결국 그런 무식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 같아 일호는 반전남이지 저 강심장이라는 게 참 그래 상대가 내 앞에 뭐 물론 모르겠어요 일호님이 뭐 미녀를 많이 만나보고 그래서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일호님은 상대가 미녀든 아니든 그냥 그 사람 앞에서 긴장하지 않고 내가 그 사람한테 꼭 이것저것 맞춰야 되나? 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가 원하면 해주지 뭐 상대가 원하는 거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어 하지만 근데 자기가 정했던 그 기준에서 상대에게 맞춰주기 위해서 자기를 잃진 않아 그게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지금 칠옥순님은 그런 사람을 지금 처음 본 거야 그러니까 칠옥순님이 일호님 같은 체형에 저런 외모 잘생겼잖아요 그런 거에 저렇게 안 나대는 사람은 처음 봤을걸? 그리고 지금 내 앞에서 이 정도 우리 또래에 저렇게 여유 있는 사람 물론 근데 나이가 들면 사람이 여유가 생기긴 하는데 지금까지 만나왔던 사람 중에 저렇게 나대지 않으면서 여유롭고 자기중심 지키는 사람을 일호님으로 처음 본 거야 그게 가장 빠져든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일호님은 아쉬울 게 없다 생각하니 여유가 생긴 거죠 그렇죠 그건 맞는데 예를 들어서 가진 게 많고 배운 게 많고 그러면 여유가 생기는 건데 꼭 그렇진 않아요 여유라는 거는 그 사람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기도 해 그래서 내가 만약 저런 여유로운 태도가 안 나와 그러면 그 사람은 무언가가 부족한 거일까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야 여유롭지 않고 조급함은 무언가를 가지지 못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근데 그거는 경험일 수도 있어 경험 부족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성향일 수도 있고 스스로가 그런 조급함을 극복하려는 시도를 안 해서 그럴 수도 있고 7억 순임이 남자 1호님을 최종 선택할 것 같은가요? 거기에는 어떤 변수가 있냐면 내가 아무리 두드려도 결국 1호는 내가 아니네? 라고 할 수도 있겠지 그러면 뭐 포기할 수도 있겠죠 지금 1호에게 향한 특별한 마음은 7억 순임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경험으로 남겠죠 선택을 하든 안 하든 그건 굉장히 큰 그걸로 남을 거예요 18개와 낯설 사기의 예에서 보면 남자의 여유가 중요하네요 아유 그럼 당연하죠 근데 그건 남자의 여유만은 아니에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동생들이나 결혼 정년기에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여자친구를 사귀려다가 안 사귀고 썸을 타다가 헤어지는 경우 중에 많은 경우가 뭔지 알아요? 상대가 너무 결혼에만 조급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여유가 없는 것 같다 꼭 결혼을 생각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그것만 생각하는 것 같다 여유가 없어 보인다 조급해 보인다 그거는 결국 남녀가 다 마찬가지인 거지 1호에 대한 7억 순임의 마음은 좋아하는 게 아니라 단순 호기심 아닌가요? 호기심도 안 들었어 지금까지는 다른 남자에게는 호기심도 안 들었어 근데 어떤 호기심이 내가 들기 시작하는 그 사람은 그게 결국 어떤 좋아하는 마음이 되죠 좋아하는 마음도 어느 정도 있고 처음부터 아 이 사람 너무 좋아 이것보다는 야 너 되게 재밌다 너 또 보고 싶다 난 너랑 또 연락하고 싶어 너 어떤 사람이니 궁금해 그게 결국 좋아하는 마음으로 커지든 아니면 그거 자체가 좋아하는 마음이든 좋아하는 마음 행 티켓은 끊어놓은 거야 지금 좋아하는 맨 기차를 탔어 1호님은 이성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을 거로 봐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철도 들고 또 부모님의 삶을 좀 바라볼 수 있는 나이가 된 것 같아 과거에 여성과의 만남을 추구하던 그 시절의 1호는 아닌 것 같아요 30살에 한 번 좀 첫사랑을 크게 하고 또 상처를 받으면서 아 이게 사랑이었구나 그 여성과 사랑을 하게 되면서 부모고 뭐고 없고 그냥 나 얘랑 결혼하고 말 거야 라는 생각으로 부모님에게도 상처를 줬고 근데 지나 놓고 보니 아 그때 첫사랑보다 부모님이 나를 훨씬 사랑하는 존재였구나 라는 걸 깨닫고 그것도 좀 철이 든 이유일 거고 1호 여자 500명 만나봤더니 선수이긴 선수이듯 500명을 만난 거가 아니죠 핸드폰에 500명이 있었다는 거니까 만나는 모든 사람이 저장되지 않았을 거고 지워지는 사람도 있었을 테니까 훨씬 더 많았겠지 스쳐간 사람들은 훨씬 더 많았겠죠 1호 남자분 부모님들이 집도 사주고 헬스장도 차려줬는데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우러나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 아니 그 효도라고 싶은 마음이 많이 주고 유산을 많이 준다고 오는 게 아니야 집도 사주고 헬스장도 차리고 아니면 뭐 큰 유산을 물려주면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 저에게 상담하는 많은 분들이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웠지만 정서적으로 굉장히 방치된 느낌이었다고 나한테 말하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우리 월요상담에서도 그런 상담도 많이 오잖아 내가 물질적인 풍요로가 없어서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걸까 그러면 내가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이유는 내가 그런 유산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거는 뭐 돈하고 상관없지 그거는 오히려 자식의 인성에 연관이 있죠 이게 20, 30대는 부모가 어떤 교육의 영향이지만 40대가 넘어가면 결국 그 본인의 인성 찾아가지 물려줄 거 없고 그렇게 가진 거 없는 집 자식들은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길 거고 전혀 아니죠 상관이 아예 없다고 보긴 그렇지만 그건 아니지 결국 그 사람의 인성에 관련된 거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지 아무리 많이 받는다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나한테 뭘 해줬어 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자식들 많지 그거를 우리가 전문적으로 후레자식이라고 그래서 칠옥순님은 1호 옆으로 부모님이 자기 집 팔아서 자기 집 사줬다고 했을 때 그거는 부모님이 삶의 영역을 포기한 것이 눈물이 나는 거야 나한테 집을 사줘서 눈물이 난 게 아니라 당신들의 삶의 영역 그리고 사는 집까지 포기하고 떠나시는 그 힘든 삶을 선택한 게 눈물이 나는 거지 나한테 사줘서 눈물이 난다는 그런 발상을 해 내가 집을 사줘서요? 울고 헬스장을 해줘서요? 울고 그게 아니라고 내가 부모님의 삶의 영역을 그쪽으로 보내버렸구나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인 줄 알고 부모님을 힘들게 살게 했구나 그게 눈물이 나는 거지 내가 철이 없어서 그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여성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부모의 삶을 보지 못하고 부모의 삶을 조금이라도 불행한 방식으로 불편하게 힘들게 만들었구나 라고 만든 게 그게 눈물이 나는 거지 내가 부모의 삶을 힘들게 했구나 그래서 보답해야겠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40대인데 엄마가 도시락 싸주고 아빠는 세체해주고 그러니까 그건 돈의 문제가 아니거든 지금까지도 자신의 노력을 나한테 기울이고 있다는 그게 눈물이 나는 거지 집을 그 멀리로 가서 그런 힘든 삶을 살게 된 게 눈물이 나는 거고 그 팀에 여자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못 들어가는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론님의 어떤 매력을 계속해서 되새기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랑 갖고 가는 거지 여전히 나한테 그렇게 애써주고 있는 부모가 감동스럽다는 거고 과거에 내가 집을 나한테 사주고 가셨어요는 참회의 눈물이었어 부모가 내가 첫사랑과 결혼하겠다고 하면서 부모를 거기로 보냈어요는 참회의 눈물이야 자기 죄책감이 섞여 있고 그 죄책감이 지금 효도의 운동력이 되고 있을 거고 그리고 감동은 여전히 나한테 그런 수고로움을 해주고 있는 부분 근데 그 감동 포인트가 돈 주는 거 아니잖아요 나한테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주고 여전히 나를 그렇게 대해주는 거지 그래서 뭐 또 유산을 줬기 때문에 효도를 하고 싶은 마음에 들고 그거는 뭐랄까 너무 물질적인 관점인데 물론 물질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도 있죠 그렇게 봐야 맞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론님의 말에는 그런 포인트가 있지는 않았어요 그럼 이론의 입장은 이해 갈 수 있지만 그거를 해야 되는 여자 입장은 당연히 힘들죠 그거는 결국 선택의 문제가 되는 거야 왜냐면 이론님이 이걸 숨기고 나는 뭐 나랑 만나면 뭐 다 좋아요 다 네 뜻대로 해요 그게 아니라고 어쨌건 본인은 제시를 한 조건이 있으니까 숨기거나 그러지 않았으니까 그걸 내가 할 수 있겠다 하면 만나는 거고 아니면 안 만나는 거지 지금 아예 대국민적으로 자기의 조건을 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론님은 왜 부모로부터 독립이 안 된 걸까 기본적으로 사람이 어떤 외로움이 있고 그리고 공허함이 있을 때 자기가 스스로 극복하는 경험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공허할 때는 극복하는 경험을 해야 돼 근데 이론님은 내가 공허하고 외로운 것을 극복을 어떤 식으로 했냐면 가벼운 관계를 늘리는 것으로 그냥 스쳐가는 사람 그게 어떤 육체적이든 아니면 대화든 그냥 항상 가벼운 사람과 여자친구와 대화를 해 전화를 해서 그렇게 외로움을 해소을 했단 말이에요 실은 우리가 어릴 때 부모 품에 있다가 성인이 돼서 내가 외로움 그리고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스스로 그렇게 성숙해지는 과정으로 커간단 말이에요 근데 어릴 때는 모든 걸 해주던 부모 그리고 내가 성인이 돼서 이성적으로 욕구가 있잖아요 그런 욕구도 또 외롭기도 하고 상처도 받고 그러면서 그런 부분을 절제하는 방법 아니면 내가 혼자서 시간을 보내는 방법 그러면서 자기를 발견하는 그런 시간을 겪는 게 보통의 삶인데 이론님은 부모님이 모든 것을 해주던 어린 시절 그리고 성인이 돼서 20대 30대는 내가 외로울 틈이 없었어 왜냐면 그 시간을 가벼운 그루들로 다 채워버렸거든 그게 20대였단 말이야 이론님 왈 20대는 사랑이 없었어 30대의 첫사랑이 있었다고? 그러면 이론님이 나처럼 이렇게 찐따여가지고 30에 처음 여자 만났을까? 아니라고 20살부터 30살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연애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500명, 1000명? 전화, 핸드폰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스쳐 지나가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을 거고 연애도 최소 10번 이상 했을 거야 그런데 이론님의 기억으로는 그건 사랑이 아니었어 그러면 사랑도 아닌 존재들과 사랑도 아닌 그런 사람들과 그렇게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이론님은 뭘 얻었을까? 외로움이 해소됐겠지? 외로움은 해소가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그렇게 외로움을 해소한다고 해도 궁극적으로 나의 공허함은 줄어들지 않아요 그걸로는 내가 아무리 가벼운 사람과 많은 만남을 가진다고 해도 그 공허함은 줄어들지 않아 왜냐하면 이거는 연구 결과예요 외로움을 줄여주는 건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야 주관적으로 내가 외로움을 해소시켜줄 나의 소중한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야 그거는 제가 따로 나중에 외로움 강의나 이럴 때 다시 한번 올려드릴게요 아마 조만간 올라갈까요? 마음 강좌의 순서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 연구에도 있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가벼운 사람들과 계속해서 많은 시간을 보낼수록 그 시간에 쾌락에 중독되긴 해도 기질적으로도 외로움이 큰 사람이겠죠 아니면 어려서부터 계속 외로움을 해소시켜주는 그런 부문들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내가 사회에 나가서 내 외로움의 그릇은 100의 크기인데 부모는 그 100 이상을 채워주는 다정하고 헌신적인 부모였어 그래서 그게 채워졌어 사회에 나와서는 100인데 내 이 100을 채우려면 부모 같은 사람을 만나야 100이 채워져요 주관적으로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아니면 내가 부모를 생각하는 만큼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야 이 그릇이 채워져 외로움은 주관적인 존재로서 채워지니까 그 정도로 나이가 그렇게 주관적으로 믿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면 이 외로움이 채워져요 그 사람과 시간을 보내면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안 나타나니까 사랑하지도 않는 지나고 나서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사람들과 수백 번의 관계를 가져 핸드폰 기준이에요 관계라는 게 그렇게 되면 이 통은 어떻게 될까 밑에는 좀 차오르겠지 하지만 위에는 안 차 결국 어느 시점에서는 수렴해서 안 차 이게 이렇게 차오르지 않거든 이렇게 해서 차 아무리 많이 만나도 더 이상 그 외로움이 해소되지 않는 지점으로 가 그러면 이게 한 7, 80에서 수렴하면 위에 30은 항상 공허함으로 남는 거야 그러면 1호님은 처음에 100명을 만나보니까 좀 외로움이 해소되는 것 같아 100에서 50까지는 여기서 처음에 올라가거든 그래서 100을 만나니까 좀 해소되네 그래서 200명을 만나 200명을 만나면 두 배로 해소되나? 아니거든 500명을 만나면 200명 만나나 500명 만나나 별 차이 없어 그러면서 이 사람을 만나도 만나도 공허한 거야 그래서 사람을 더 늘리는 것으로 더 해봤지 근데 30살에 연애를 하면서 그때 아 이게 사랑인가 깨닫고 이 사람에게 완전 올인한 거야 먼저 홍콩으로 가도 거기서도 장거리 연애도 해볼 거야 부모까지도 힘들게 할 정도 처리 없이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땠어? 안 됐잖아 그때 처음으로 주관적인 외로움이 해소되는 경험을 했을 거야 성인이 되고 나서 20살부터 30살까지 한 번도 못하다가 30살이 되고서 부모도 뭐도 없고 그냥 난 이 사람은 결혼할 거야가 됐을 거라고 근데 그 사람이랑 헤어지고 공허함은 다시 시작됐겠지 그래서 사람도 늘려보고 그러다가 결국 어느 순간 그걸 깨달았어 뭘 깨달았냐면 내 주변에 사람이 많다고 내 외로움이 해소되는 건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고 그러면서 주변의 사람을 줄여가기 시작했을 거야 그래서 어느 순간 나는 사람을 별로 만나고 싶지 않다는 얘기를 그래서 한 거야 그래서 이론님의 인생이 이렇게 좀 흘러오지 않았을까 20대에는 그런 공허함을 양적으로 늘려가지고 그걸 해소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채워지지 않는 그 마지막 공허함은 못 채우는 상태에서 30살에 처음 만난 사람과 이 공허함이 채워지는 경험을 했고 그래서 부모에게 상처를 줄 정도로 이 사람에게 매달려 봤지만 결국 그 사람이랑 끝나고 그러면서 아 내 인생에서 외로움과 그런 걸 채워주는 사람은 결국 부모였구나 아 우리 부모님은 뒤에서 항상 묵묵하게 나를 이렇게 지켜봐줬구나 철없던 망만이 같던 나를 이렇게 지켜준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어떻게 보답해야지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도 줄고 막 많은 사람과 파티를 하던 그런 게 크게 의미가 없구나 나한테 그렇게까지 큰 효용이 있는 건 아니었구나 그런 거를 이게 의식적으로 이 생각을 안 했을 수도 있어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해서 서서히 줄여가고 그런 게 의미가 없다라고 느끼는 경험을 아마 이론님은 하지 않았을까 왜냐면 봐봐요 어려서는 500명의 여성이 더 좋은 줄 알았어 쾌락이 얻어지고 욕망이 해소가 되고 그리고 많이 만나니까 시간적으로도 외롭지 않은 시간인 것 같아 근데 지내놓고 보니까 그들과 만났을 땐 이 공허함이 유지돼 에너지도 많이 들고 근데 부모님은 어떤 그런 쾌락이 있는 건 아니지만 공허함이 없어 그래서 부모님이 소중한 존재였구나 그걸 그대서 깨닫는 거야 이론함 정도로 여자 많이 만나본 경험이 있으면 이제 이세 생각 안 하고 양가 부모님과 함께 늙어갈 사람 찾는 것 같아요 그거는 절대 아닐 거야 그거는 절대 아니야 왜냐면 이론님은 외로움이 많다고 했잖아요 이론님의 외로움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사람은 부모 정도 돼야 돼 그러면 부모님이 사라졌을 때 그 정도가 되는 존재는 누구야 자식밖에 없어 그래서 이론님은 지금 빨리 결혼해서 자식을 만들고 싶은 거야 그 인생의 공허함을 해소시켜주고 싶은 그런 욕망이 지금 크거든 그래서 자식을 만들고 싶은 거야 누군가와 결혼하고 싶다는 마음보다 자식을 만들고 싶다는 마음이 지금 커요 그러니까 이론님의 인생의 화두는 그 공허함과의 싸움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외로움과의 싸움이지 이론님은 기질적으로도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외로움을 채울 수 있는 방법도 너무 쉽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외로움을 채워줄 수 있는 소중한 존재가 상대적으로는 너무 소수야 정보의 바다에서는 좋은 정보를 찾기가 어렵고 홍수가 났을 때는 가장 필요한 게 깨끗한 물인 것처럼 이론님은 너무나 많은 이성을 쉽게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주관적으로 내가 애착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존재를 만나기가 어려워 마치 게임이 넘쳐나고 내가 아무 때나 아무 게임이나 할 수 있으면 게임 불감증이 오는 것처럼 옛날에 어땠어? 게임팩 하나 엄청 비쌌어요 게임팩은 옛날 게임이나 요즘 게임에는 가격차에 별로 없어 그래서 진짜 비쌌어 요즘 가격으로 하면 진짜 거의 몇 십만 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이 어렸을 때 게임 많이 못 사준 거예요 그런 거 하나 사면은 진짜 그거 어떻게 써?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계속 한 게임만 해 그게 뭐야 불감증이구나? 안 와 지금은 어때? 이거 한 5분 하다가 튜토로일도 안 깨고 다른 게임 하잖아 제가 말한 걸 이론님도 의식적으로 알지는 않아도 그래서 자식을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가정을 이루고 싶어 하는 거야 근데 궁극적으로 이론님의 배우자는 외롭겠네요 부모와 자식이 언제나 아내보다 우선순위 근데 이론님이 아이들을 좋아한다는 것이 꼭 아내를 외롭게 하는 건 아니지 결혼을 해서 오랜 시간 함께 살다 보면 배우자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외롭다는 느낌은 잘 들지 않아요 물론 그거는 그냥 신뢰로 가는 거지 사랑하겠거니 하고 가는 거지 자식에게 어떤 것도 잘하고 이런 사람이 나에 대한 사랑이기도 하겠거니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식과 나를 애초에 별개로 놓고 보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그거는 뭐 괜찮지 않을까 싶긴 해요 자식이 우선순위는 맞지 사람마다 좀 관점이 다를 수 있는데 자식이 우선순위인 남편의 모습이 소외당했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고 그것이 그냥 우리 가족에서 저 사람이 충실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 결국 어떤 서로의 노력 그리고 서로에 따라서 달라지죠 내가 누구랑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다른 존재가 돼 내가 누구랑 연애만 해도 그렇잖아 여러분들 연애하는 사람에 따라서 내가 다른 모습이 되잖아 당연히 배우자도 마찬가지지 내가 어떻게 그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해 내 영향에 따라서도 상대가 바뀌는 거야 그래서 나도 노력하고 상대도 노력하면 진짜로 그거는 이 사람이 어떤 부족한 부분도 나중에는 좋게 개선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물론 그런 건 있지 상대의 부모의 모습이 이 사람의 디폴트 값일 수는 있어 근데 그 디폴트 값이 어떻다고 해서 그게 영원히 유지되지는 건 아닌가지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맨날 싸우고 서로 공격적인 말만 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부부란 저래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게 일단 디폴트 값으로 깔려 있겠죠 그래서 공격적인 말을 어느 순간 하기 시작하면서 부부 싸움을 유도하는 일이 벌어지겠지 근데 그런 상황에서 네가 이런 이런 부분을 겪었구나 하지만 이런 이런 거면서 서로가 회복해 나가는 그런 경험을 하면 그런 모습에서 좀 벗어날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현재 어떤 것을 보기보다는 오히려 부모님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는 게 이 사람의 미래를 보는 거에 좀 가까울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해도 그게 물론 100% 그렇진 않을 수는 있죠 왜냐하면 나도 거기서 존재가 있잖아 영향을 미칠 거잖아 제 주변을 보면 엄마와 아내에게 대하는 태도는 다른 경우 저 해봤어요 그러니까 엄마와 아내에게 대하는 건 당연히 다르지 난에도 그게 같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아버지가 엄마에게 대하는 것은 이 사람이 아내에게 대하는 거에 디폴트 값이 될 수는 있다는 거지 1호는 지금껏 만나온 여자들이 자신의 어떤 부분이 혹했는지 너무 잘 알아서 차가 세대라든지 집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흘렸어요 아 그렇지 그렇지 그거는 확실히 흘렸죠 집이 뭐 어디 있다 이런 것도 근데 어쨌건 사실이니까 그거를 확실히 어필을 하는 거고 그렇지만 또 여성들이 뭘 좋아하는지 알지만 절대로 양보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숨기지 않았지 그렇게 생각하면 1호님은 뭐 그런 분에서 어필하고 좀 더 자기를 내세우고 싶고자 하는 그런 건 있지만 최소한 없는 얘기를 지어내거나 이 사람이 불편해하는 부분을 숨기진 않는다 라는 건 있는 거 같아 아 남자 1호가 양보하지 못하는 미모? 저도 그거 공감해요 왜냐면 남자 1호가 지금 여러 가지 조건 막 계속 내세우는데 남자 1호는 결국 외모에 꽂혀 외모에 꽂히고 여러 가지 조건을 계속 내세우는 이유는 남자 1호가 그동안에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보면서 대인 부분들을 모아는 것 뿐이야 그렇다면 남자 1호는 오히려 하나 꽂히면 그냥 만나고 더 그런 조건 안 따지는 사람이야 원래는 그런데 지금 머리로 이것저것 따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오히려 지금 결혼을 하고 내 아이를 낳아야지 막 생각하니까 조심스럽게 이것저것 생각하려고 하는데 1호님이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단순한 사람인 것 같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이 뒤에서 너무 귀여워요 이거 막 장면 예고로 나올 때 누구일 거냐고 물어봤을 때 그것도 난 고민할 필요도 없었어 그럼 무조건 14억수님이야 왜냐면 다른 사람이었으면 그 정도까지 올라가질 않아 그때 귀여워요가 예를 들어서 표정으로만 봤을 때 귀여워하는 그 마음이 예고에서 나온 게 100점이었다면 그 전에 그나마 50점이라도 말했던 거는 14억수님이거든요 그런데 50점 정도 귀여워했던 게 14억수님이었다가 갑자기 11억수님을 100점만큼 귀여워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1호님은 그냥 하나 꽂히면 일단 이거야 그래서 14억수님이 4호님과 뭔가 이벤트가 있어도 1호님은 그래도 14억수님 이외의 사람을 그렇게 알아보려고 하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겠나 싶어요 뭐 여기서 처음에는 9억수님 얘기를 하는데 모르겠어 그래서 안타깝게도 7억수님과 11억수님에게는 기회는 없을 거다 약간 철없는 부분 그런 부분을 좀 귀여워 하더라고요 남자분들도 그러니까 연애를 많이 해보면 외모 말고 다른 것도 어떤 게 어떤 게 중요한 건지를 알거든요 그것도 좀 배우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아지지 그러니까 외모에 대한 눈은 낮아지는데 조건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눈이 확 높아지는 결과를 낳는단 말이에요 곰년 사진이니까 근데 처음에 연애를 안 해본 남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외모는 막 연예인급으로 봐 뭐가 중요한지를 몰라 이 사람이 나한테 다정하든 아니면 감사할 줄 안다거나 아니면 어떤 뭐 성실하게 살아왔다거나 그런 거는 몰라 그냥 이쁘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연애를 안 해본 사람 중에 많고 연애를 해봤어도 또 어떤 진짜 사랑을 경험했거나 그런 어떤 이 사랑과 정서적인 행복감을 느끼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외모만 중요하다고 생각해 버리는 거야 연애가 안 될 때는 내가 외모가 안 되기 때문에 라고 생각해 버리는 거고 아니면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라고 생각한다거나 이제 그런 문제들이 생기지 근데 거기서 벗어나야 돼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되게 매력없게 보이거든 내가 스스로 인간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이기도 하고 낯설 분석하면서 배워가는 포인트가 종종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더 새삼 느꼈어 나이에 맞는 경험을 하는 것 근데 1호님은 어떤 너무 많은 경험을 했어 그리고 경험이라고 부를 수 없는 경험들을 해 버렸어 이게 그러니까 20대에 500명의 사람을 저장해 놓고 만나는 거는 어떤 연애나 사랑의 경험이 아니잖아 말 그대로 만남의 경험이지 만남의 경험을 했지 어떤 이 사람을 통해서 정서적으로 내가 충족감을 느끼고 사랑을 하는 그런 경험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10년을 사랑하지 않고 만난만 한 거야 그러니 얼마나 이 삶이 공허했겠냐는 거지 그 10년간의 삶이 그러다 보니까 30대에 만났던 그 사람에게 훅 빠져 버렸을 거고 4호는 처음 생각보다 더 불안정해 보였어요 4호가 17광수님에서 자유를 선택한 삶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17광수님도 굉장히 불안정한 면이 있었잖아요 스스로도 불안정을 계속 언급했고 그러면 4호님이 처음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아온 사람일까 라고 생각하면 아니잖아 되게 무거운 책임감 근데 그 책임감이라고 내가 표현을 했지만 한편으로는 뭐 가족들이 다 의사여 가지고 아니면 내가 꼭 의사를 해야만 해서 뭐 그런 부분들 아니면 내가 뭐 뭐 집안의 기대를 너무 크게 받아서 그런 어떻게 보면 책임감에 눌렸던 사람일 거라고 그러면 책임감을 벗어나고 싶지만 그 책임감은 4호님의 젊은 시절의 아이덴티티야 결국 그 큰 정서를 지배하고 있을 거라고 근데 그 책임감을 완전히 내려놓고 삶을 살 수 있을까 지금 한 달에 4번 출근하는 삶이 충분히 행복하게만 할까 생각하면 아니거든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는 얘기야 행복하겠지만 과거에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살던 삶에서 책임감이 완전히 빠져버렸을 때 완전히 아니지 물론 한 달에 뭐 이렇게 11일 일하고 하니까 그렇지만 그 책임감을 어떻게든 해소하고 싶어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사람들을 만나는 그렇게 자유로운 삶 속에서 책임감을 해소시키는 거야 그게 자꾸 사람을 챙기려고 하고 주변 사람을 챙겨야 된다는 뭐 거의 뭐 보통 사람이 봤을 때는 강박적인 태도가 나오는 거지 근데 이제 그게 너무 좀 오바스럽게 보일 수 있죠 보통 사람은 안 하는 행동들을 하니까 지금 구옥순님 눈에 사호가 이미 거의 사랑할 수 있는 대상으로 들어왔고 1호님은 어 저기 주인공이 있네 그래서 호기심이 생겼는데 구옥순님은 서로가 지금 호감일까 썸이 됐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어쩌고 한 사람이라고 하면 썸 한 사람하고는 주인공으로서의 어떤 경쟁적인 위치 그렇게 됐는데 구옥순님이 왈용선생까지 가능성을 품고 갈까요 이 3박 4일 안에 좀 그건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근데 저번에 뭐 구옥순님하고 왈용선생님의 스포가 있다는 얘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좀 힘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면 지금 너무 확실한 우선순위가 두 명이 있다 보니까 이게 뭐 비슷비슷한 데서 갈등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사호님과의 그 데이트에서 구옥순님은 지금 과거에 열일이 사랑했던 과거에 자신을 마주해 버렸거든 그래서 지금 너무 설레는 상태예요 이 낯솔사기에 나와서 또 주인공으로서 역할 출연자로서 또 활약을 해줘야 되는 것 때문에 1호님과도 뭔가를 좀 시도를 하긴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1호님과도 이벤트가 있을 거긴 한데 근데 어쨌든 사호님에게는 진짜 그 과거에 자기가 사랑했던 순수한 사랑의 기억 뭐 좋게 말해서 순수한 이고 그 시절 고등학교 때 술 마시 고등학교 때 술 마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약간 그 시절에 술 한잔 하면서 막 서로서로 모이고 야 너 뭐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약간 연애하는 그 시절의 텐션이란 말이야 실은 대학이라고 합시다 대학 때 이렇게 술 마시면서 이렇게 막 서로 그렇게 게임하고 서로 티격 대우면서 그렇게 친해지는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 근데 그게 어떻게든 생각하면 구옥순님의 연애 방식이기도 하고 구옥순님의 빠딱 표현은 거기서 얘기하자고요 구옥순님이 십사옥순님한테 화나서 그 말을 한 거긴 하죠 옆으로 왔죠 1호님이 또 햇빛을 가리려고 이렇게 하는 그런 다정함 그거의 반전인 모습 과거 자료화면 이런 거 확실히 좀 특이하더라고요 자기소개 땐 그래도 좀 특별한 의상을 입는다고 했는데 뭐 난 그것도 개인적으로 뭐 그렇게 막 크게 특별했나 싶긴 해 약간 가슴에 별 있는 특공대 의상 같긴 했는데 그래도 그 정도면 무난하지 않나 작게도 그렇게 많이 출연했던 사람이 티 내지 않고 저렇게 차분하게 그냥 다른 사람들 얘기한 거 듣고 이런 것들이 아니 그냥 얼핏 봤을 때는 나대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름 차분하네 여유롭네 그리고 사람 마음 들을 줄도 안 해 그런 것들이 여기서는 지금 좀 호기심이 생긴 거지 근데 데이트에서는 이 사람이 자기 주관 지키는 것까지도 너무 멋있어 차도 특별해 어느 것 하나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그룹 안에 없어 완전히 새로운 종이 나타난 거야 그럼 이제 새로운 종이 나타나면 연구를 시작해야죠 또 연구를 시작하다 보면 애정이 생기는 거지 워딩이 되게 세더라고 뭐 좋아하세요? 그러면 여자친구랑 속 전화하는 거 이런 거 취미가 뭐예요? 여자친구랑 여자들이랑 전화하는 거 이런 거 길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손잡고 걷고 막 이런 거 14옥순이랑 대화했으니까 오늘은 9옥순 그래서 14 9 14옥순님에게 끌리지만 9옥순님도 한번 알아봐야지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근데 이 두 사람을 고른 거는 14옥순님은 얼굴이고 9옥순님도 얼굴에 키 지금 1호님은 얼굴과 키를 봐 그게 거의 대부분이야 다른 조건을 막 내세우지만 그리고 7옥순님만이 아니죠 11옥순님도 1호님에게 지금 꽂혀있죠 이걸 파헤쳐 봐야겠다 11옥순님에게도 지금 1호님은 생소하죠 11옥순님은 연애가 거의 없었잖아요 대학 시절에 연애가 있고 지금 이렇게 오랜만에 누군가와 만나는 건데 11옥순님이 소개팅을 안 하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파헤쳐 봐야겠다 왜냐하면 11옥순님에게도 새로운 사람이고 11옥순님이 만났던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예의를 갖추고 짧게 짧게 만나는 그런 소개팅 대상자 정도였겠지 아니면 11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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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에 이제 오랜만에 만나는 새로운 유형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되게 말씀은 없는데 자기만의 세계가 확고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게 있다 그래서 알 수 없는 그런 부분을 좀 파헤치고 싶다는 건데 결국은 11옥순님도 그냥 관심이 가는 거죠 11옥순님이나 7옥순님이나 연애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여유로운 부분 그리고 외모에 많이 꽂히는 건 사실일 거예요 꽂힌 게 외모겠지만 특별하게 여기는 거는 아까 말했던 그런 포인트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뭐 우산 얘기가 슬쩍 나왔어요 이렇게 양산을 들고 있으면 오지 말라고 장벽 치는 것 같다 라고 양산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1호님이 또 그걸 안 놓치고 바로 이리 주세요 하고 딱 하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18광수님이 배워야 돼 18광수님을 위한 교보제는 내가 봤을 때 1호님이야 1호님을 통해서 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걸 좀 배우면 좋겠어 제가 이번에 18기를 끝내면서 18광수님이 그렇게까지 말을 많이 한 건 사실인데 그렇게까지 말을 못하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어 18광수님이 말을 보면 막 산만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비유가 너무 많은 게 문제지 계속 같은 주제를 얘기하는 게 문제지 중심을 잃는 건 아니란 말이야 계속해서 너무 몰입도가 높은 게 문제 자기 말에 몰입해버리니까 상대를 못 보는 거 어떻게 보면 이거는 18광수님의 솔루션은 들을 줄 알고 안 해도 될 말을 안 하는 것 그게 중요한 거야 18광수님이 그러면 산만한 사람이 아니거든 오히려 너무 돌진하고 집중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면 좀 더 1호님처럼 여유를 갖고 한 발 빼서 생각하는 거 햇빛 뜨겁죠 우산 씌워줄까요 이거 이렇게 하면 펴지나 이렇게 하면 비 안 붙지 뭐 엄청 말을 할 거라고 근데 지금 물론 그렇게 해도 실은 귀여워 보일 수 있어 사람이 여기서 1호님은 이리 주세요 하고 딱 씌운단 말이야 물론 자기한테 맞는 브랜드를 해야지 그리고 또 14옥순님이 오고요 14옥순님이 어제 밥 마실 데이트 이후로 1호님에 대한 호감이 올라갔고 4호님이 어제 밥 마실 분 중에 다른 사람도 알아보고 싶다고 해서 그러니까 지금 1호님은 14옥순님에게 굉장히 지금 저돌적이죠 지금 태도가 좀 차분해서 그렇지 근데 14옥순님은 1, 4호를 어쨌든 둘 다 염두에 두고 있어 처음에는 4호였지 근데 어? 1호님도? 이러면서 좀 올라갔지 근데 1호님이 나는 너야 라고 하니까 14옥순님이 내가 나에 대해서 뭘 보고 또 14기처럼 또 지금 중간에 상처받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도 두려워지는 거고 4호님이 9옥순님을 볼 거 같으니까 이제 거기에서의 전쟁에서는 한 발 물러섰는데 14옥순님이 1호님이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한 사람만을 보고 있지는 않은 상태겠죠 직진은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말은 저도 4호님에게만 직진하는 것은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어쨌건 4호에게 마음이 더 큰데 1호님이 거의 근접하게 따라와서 1호님을 좀 더 알아보려고 했다 에 가까운 말이야 인터뷰는 근데 이제 뒤에서는 이제 그게 어떻게 또 풀려갈지는 모르겠지만 4호와 14옥순님이 서로 둘 밖에 없는데 뭔가 두 사람이 서로 알아가는 관계는 아니라는 거지 14옥순님은 여기서 4호님이 더 좋은 상태 였었죠 확실하게 근데 데이트를 하면서 어 좀 이 사람도 알아보고 싶다 되게 재밌다 그리고 같이 간 친구와 언니도 너무 막 재밌어 하니까 마음에 자연스럽게 몰라가긴 하지만 다른 분도 한번 알아보고 싶은 마음에 여기서 이제 과일을 먹죠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쏟아집니다 1호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조금 좋은 정보들이 흘러나올 것 같아 4번 출연하는 동안 3명의 선택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있었을걸요? 있었을걸래 있었나 보죠 있었으니까 있었을 거라고 하겠지 커플되서 만나다가 헤어졌죠 어쨌든 1호님은 커플이 되서 잘 만났었고 그분이 집이 대구니까 장거리니까 그때 연애프로에 나와가지고 만나신 분이 장거리였나봐요 근데 1호님 성격에 대구에 자주 가지 않았겠지 장거리면 상대가 와야되잖아 보고싶을 때 근데 심지어 보고싶을 때 와야되 물론 뭐 찾아갈 때도 있었겠지만 장거리여서 그래서 집이 서울인 사람 얘기했구나 근데 그건 아니야 왜냐면 1호님은 집이 서울인 사람을 원하지 않았었거든 1호는 어디 출신이냐를 얘기했지 집을 얘기한 건 아니야 그래서 어쨌든 집이 서울인 사람을 얘기한 건 아니지만 11옥수님 관점에서는 그 사람의 고향이 대체 왜 중요하지? 애초에 그럴 발상일 거라고 생각하지도 못했죠 그냥 장거리가 그냥 현실적으로 힘들죠 라고 했는데 1호님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겠지 집이 서울인 거 그런 거 장거리가 애초에 그 말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여기에서 반대하지 않아 그쵸? 라고 하면서 그냥 인정하고 넘어가 실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아 아닌데요? 내가 언제 서울이 집인 사람 좋다고 그랬어요? 서울이 집인 것도 좋지만 나 그런 말 한 거 아닌데요? 하면서 할 수도 있어 근데 지금 보면 그 말은 그냥 넘어가거든 이런 게 어떻게 하면 1호님의 여유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홍콩 사는 친구도 만나봤거든요 너무 힘들어 자 홍콩 사는 친구 누구야? 10년 전 첫사랑이잖아요 10년 전 첫사랑을 했다고 말한 사람이 누구야? 카타르 항공에 있다가 홍콩으로 갔던 사람 결혼하려고 했던 사람 지금 그 사람에 대한 언급이 파편화돼서 그렇지 지금 계속 나와 지금 카타르 스튜어디스 그래서 카타르 얘기할 때도 나왔고 부모님이 저 결혼시켜 주려고 이사 갔다고 할 때도 그 사람 언급된 거고 홍콩 사는 친구도 실은 이 친구야 물론 다른 사람일 수도 있지 다른 사람일 수도 있는데 확률적으로 같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지 왜냐하면 홍콩 사는 사람을 1호님 성격에 사귈리가 굳이?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다양한 사람이 어차피 있는데 그렇다면 그 사람이 이렇게 힘들 정도로 만났다는 건 결국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국내 예시에서 국외 예시를 들었던 이유가 지금 1호님의 머릿속에는 30살에 만났던 사람이 여전히 깊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거야 여기까지는 1호님이 계속해서 언급하는 그런 과거 이성에 대한 이야기는 아까 짝에 나와서 사귄 사람이 있다라고도 했는데 지금 또 다시 결국은 홍콩 사는 그 사람으로 얘기가 같이 흘러간다고 그래 1호님 해외여행 한 번도 안 갔다면서 홍콩 사는 여자랑 사귀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홍콩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이라니까 카타르 항공 다녀가지고 사귀었다가 결혼하려고도 까지 했는데 홍콩 발령나고 이러면서 결혼을 못했던 그 사람 첫사랑 해외여행 안 간 사람 홍콩 사는 사람을 어떻게 만났겠어 그 사람의 가능성이 높지 뭐 100%는 아니지만 그 사람을 엄청 좋아했을 거예요 지금도 계속 언급되거든 여러 가지 사례들로 언급되는데 1호님 성격상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렇게 생각하면 1호님이 그렇게 수많은 사람을 만났어도 굉장히 단순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은 거지 그러면 그런 걸 봤을 때 1호님이 14억 손님 이외에 다른 사람을 보기가 나는 어려울 거라고 봐요 물론 손님에게 빠진 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런 발령을 굳이 1호님을 위해서 발령을 안 하고 한국에 남진 않았지 그만큼 1호님을 뭐 애정했겠지만 1호님에게 인생을 걸 만큼은 아니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그 조직에서 시키는 거를 하는 게 좋잖아 예를 들어서 북극으로 발령 났어 1년 반 동안 북극에서 일하다 와야 돼 근데 내가 가족이 있어 근데 북극으로 가서 일하다 오라고 하면 못 가지 그러면 나는 그만큼 성장 기회가 줄긴 하죠 근데 예를 들어서 북극에 가잖아요 북극은 좀 내가 예시해요 다른 나라야 실은 가면은 보통 연봉도 오르고 직급이 확 오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것도 너무 내가 소수의 사례로 다수를 말하는 것 같긴 한데 그 여자친구는 그때 1호님보다 자기의 삶을 선택을 한 거죠 결과적으로는 1호님이 그렇게 막 이 사람이 있는 홍콩으로 가도 뭐 어차피 여기서 일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1호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외로웠겠지 그리고 한편으로 이 사람이 나를 선택하지 않은 것도 한편으로는 자괴감이 들 거고 내가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 보면 상처를 주면서까지 이 사람과 결혼을 꿈꿨는데 그래서 촌장님이 1호님 헬스장 찾아갈 때도 이건 이제 몇 년 전에 찾아간 그런 영상인가 봐요 그때도 이제 여성과 사귀고 있던 때 그걸 이제 검색을 해본 거예요 그게 짝이 아닌데도 또 그렇게 찾아가고 인터뷰하고 그런 장면이 있었던 거 같아요 홍콩 사는 여자가 한국 올 때만 만났겠지 그러니까 1호님이 그렇지 않아도 외로움을 그렇게 타는 사람이 보고 싶을 때 만나야 된다고 하는 게 홍콩에 그 사람이 떠나갔을 때 외로움의 결과물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홍콩으로 가버렸어 근데 보고 싶을 때 못 봐 왜냐하면 나는 사업을 해야 되니까 보고 싶을 때 못 봐 미치겠어 그 기억이 나는 보고 싶을 때 봐야 돼요 그 말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 싶어 그러면 지금 1호님이 카탈 항공에서 일했던 그 사람에 대해서 몇 가지 언급한 걸 보면 여러 가지 연애관이나 그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거야 1호님이 난 보고 싶을 때 봐야 돼요 그게 홍콩으로 간 그 사람을 사귀기 전에도 그렇게 말했을까? 아닐 거야 왜냐면 그 전에는 사랑하지 않았거든 누구도 그래서 보고 싶을 때 꼭 봐야 돼? 아니지 안 그러면 어때 다른 사람 만나면 돼 근데 이 사람을 사랑하게 되니까 이 사람을 만나야만 공허함이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을 무조건 만나야 돼 근데 이 사람 홍콩에 가버렸네 그때 사무쳤겠지 그 사람과 이별도 사무쳤고 그 사람을 보지 못하는 그런 순간들도 사무쳤고 그래서 나는 꼭 봐야 돼요 라고 이제는 말하고 다니는 거지 미련이 남은 건 모르겠지만 그리움은 확실히 남은 것 같아요 이게 5년 전 인터뷰군요 2, 3주 만난 여자친구와 결혼을 계획 5년 전에도 결혼을 계획했겠네 과거에 그 여성분이 많은 기준을 만든 것 같아요 이건 너무 앞서갔다 2, 3주 만난 사람이랑 결혼을 하려는 아니 근데 프로 그렇듯이라고는 아닌데 그 부분이 있었어 저게 이제 어느 거랑 매칭이 되냐면 1호님이 사귀고 나서 조건이 더 있죠 라고 말했거든 그때 아 그 조건이라는 거는 그런 거겠구나 라는 거죠 1호님이 사귀고 나서는 조건이 몇 개 더 있죠 하면서 뒷말을 하지 않거든 그게 연인이라면 어쨌든 서로가 성욕에 그게 잘 맞는 게 좋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일 가능성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7호님은 절절한 연애를 했던 건 사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너무 앞서갔다 2, 3주 만에 결혼을 꿈꾸고 7호님은 1년이 걸리는 사람이잖아요 1년간 이 사람을 보면서 연애를 할 만한가 아닌가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2, 3주 만에 결혼을 해? 2, 3주 후에 커플링 하냐고 물어보는데 여기서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뭐 있어 근데 11호님이 보는 1호는 그런 걸 본인이 하자고 할 사람이 아니지 여자분이 먼저 하자고 했죠 근데 1호님은 자기가 하자고 했어 그러니까 다들 놀라지 하자고 했다고? 커플티도 입어보고 싶고 커플링도 해보고 싶고 그런 욕구가 있는 사람이야 그 빨리 어딘가에 소속돼서 외로움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강한 거지 소속감을 느끼고 싶은 1호님은 커플티, 커플링 이런 거를 해보고 싶은 거지 여기서도 계속해서 반전을 발견하고 있죠 그래서 호기심이 생기는 거 같고 근데 칠옥수님이 이 저녁에 인터뷰를 했잖아요 아까 거기서는 호기심이었을지도 몰라 근데 이 인터뷰를 하는 시점은 지금 밤에 1대3 데이트를 하고 온 시점일 거란 말이죠 그런 걸 보면 그 시점에서는 막연한 호기심은 아닌 거지 왜냐면 막연한 호기심이 아니라는 건 나 그 사람한테 좀 호감이 생기는 거 같아요 라는 거를 언급을 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칠옥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과감한 표현이지 보통 사람들이 뭐 그냥 호기심은 아닌 거 같아요 좀 괜찮아 보여요 아니면 좀 끌려요 그거는 뭐 별거 아닐 수 있죠 보통 사람은 할만한 얘기지 근데 칠옥수님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얘기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생각이나 태도가 일단 예의가 있으면 알아보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칠옥수님은 예의 없는 사람을 많이 만난 기억이 있을 수도 있겠지 근데 세상에 예의 없는 사람이 맞나? 그건 아니죠 그러면 왜 칠옥수님이 예의 있으면 만나본다고 할까 예의에 대한 기준치가 높은 것 일단 하나가 그게 맞을 거예요 아마 좀 엄한 어머니에게 영향을 받은 걸 수도 있겠지만 어쨌건 그 예의가 먼저고 예의의 기준이 높은 것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칠옥수님이 차가우니까 왜 이렇게 차갑게 구세요? 라고 하면서 뭔가 그런 자극을 하기 위해서 멘트를 하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주눅이 들어갔고 또 센척을 하거나 그런 것들이 칠옥수님에게는 굉장히 많이 보였을 거란 말이지 그러면서 그게 칠옥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예의가 없다 그래서 1년을 알아보는 것으로 마음을 먹었겠죠 칠옥수님이 봐왔던 사람들은 예의를 갖추면 좋겠다 1년간 유지되는 예의를 좀 갖추고 싶다라는 건데 남자의 호세가 예의 없어 보일 수 있지 그런 또 조급함도 그렇고 그래서 호감의 눈빛 뾰로롱